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성공기원 MBC 가요베스트 공개 녹화. 인구 30만 충주시대를 선동할 서충주 신도시 출범을 기원하는 MBC 가요베스트 공개 녹화가 오는 6월 22일 저녁 7시 대한민국 중심 고울 충주에서 열립니다. 충주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녹화에는 인기가수 홍진영, 현숙, 박상철, 베이로, 김용임, 신유, 박일준, 금잔디, 류기진, 박주희, 최서희, 진성, 박구윤, 홍실, 이에란, 두스타, 조정민, 정연순이 출연해 깊어가는 여름밤 흥겨운 노래장을 마련합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이번 녹화에 충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